나는 엘리콘 나는 엘리콘 왜 이렇게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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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면 오글 연기 전문 배우라고요? 미나민 시네오라는 장면을 먼저 데뷔를 해가지고 줘봐 다 씻은 사람은 빨리 나가 수건남 수건남 이 장면 엄청 유명해요 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허가 할 거라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 못했다고 말 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제 여자입니다 뭘 거라고 내가 저거 외톨이야 외톨이야 자 배달의 시동을 터뜨리면서 드라마 예능 가릴 것 없이 출몰하던 이 제대회 약간 뜸했습니다만 13년 만에 대학 축제 무대에 출몰했다는 삼촌볼 저녁가족 정영화 오랜만이네 무슨 삼촌이 됐어?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정영화씨도 참 오랜만이네 요즘은 공연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는다고 요즘에 투어가 진짜 많아서 진짜 바쁘게 솔로 아시아 투어 하고 있고 또 시앤블루 일본 투어가 있고 수우파 제가 또 리얼리티를 MC를 맡게 됩니다 수우파 그거 MC하고 끝나자마자 또 일본 가고 아니면 또 돌아오면 대학 축제하고 오늘 라스 끝나고 또 일본 아아 오늘 아주 쓸어담고 있네 아아 대학 축제니까 축제도 시앤블루로 함께 아니 혼자 아니 혼자 많이 다니시던데 혼자 솔로로 그 노래 좋아해 쏘리 아임 쏘리 택시 같이 타면서 좋아하시네 쏘리 좋아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데뷔 13년 만에 처음 발견된 곳이 있다고요? 대학 축제를 13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아 진짜로? 올해 처음에 했는데 사실 데뷔 초창회 때는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아 그렇겠지 해외 투어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학 축제도 못하고 락 페스티벌도 못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어차피 안 하나 오잖아 어차피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다가 올해 이제 직접 만나러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랑 회사랑 이제 회의를 해서 처음에 이제 세 군데가 서울대 성균관대 홍대가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약간 소문이 이 안에서 또 이 업계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날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또 이제 국민대 에서 또 연락 와가지고 가게 잡았었나 보네 네 또 바로 섭외가 오고 계속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무대에서 실언을 한 게 화제가 됐다고요? 아 이게 성균관대에서 처음 하고 그다음 이제 밤에 또 서울대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진짜 만 명, 2만 명 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그 친구들이 막 정용 이렇게 하니까 이 에너지에 너무 이제 압도가 되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14년 차지만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이 대학교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무패이로 또 오겠다 아 아 다음에 올 때 무조건 그냥 불러주면 무조건 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밤에 또 서울대 가는데 분위기가 또 좋은 거야 아 정용 거기도 무패이야? 그거 있고 내가 선서 나 정용화는 나 정용화는 서울대가 부르면 무패이로 아 그랬는데 이제 다음 달 홍대 홍대 홍대를 갔는데 갔는데 와 제일 많았어요 아 또 제일 많은 거야 와 너무 막 나 정용화 선서 홍대도 무패이로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파산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저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근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대학 축제는 또 대학 축제 에이전시가 따로 있더라고요 에이전시가 따로 있는데 맞아 대학 축제 에이전시가 그러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제가 자중을 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진짜 근데 내가 보니까 돈 이상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나중에 방송사 PD 될 사람들 많거든 아 정용화 멀리 봤네 고마운 친구인데 고마운 형인데 하면서 그래 그건 뭐 아니 홍보용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대학생 친구들 앞에서 공연할 때 세대 차이가 뜨고는 못 느끼셨어요? 사실 좀 걱정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제가 첫 대학 축제이기도 하고 몇 년생이지? 영화가? 89년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생긴 걸 안 해 그러니까 외토리아를 듣던 세대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맞아 맞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토리아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잠재적으로 이게 다 기억이 있고 그리고 두 번 정도의 세대 교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조금 친선했나 봐요 뭔가 어렸을 때 그냥 외토리아 음악만 알았는데 사춘기 때 듣던 네 직접 보니까 좋은 인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진짜 떼창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 외토리아 때 떼창 나오잖아 장난 아니에요 제2의 뭔가 정용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팬층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요 정용화 씨가 축제 선정하는 데 기준이 좀 남다르다면서요? 섭외가 되고 보니까 뉘진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뉘진스가 있고 없고 하면 그건 아닌데 뉘진스가 단 성김관대 서울대 홍대 거기는 뉘진스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 거기야 대안축제가 공략 걸었네 오빠 배포 봤지? 아니 오빠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 나고요 보고 싶었지만 아주 멀리서만 봤습니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도 왔어 들어보니까 돈을 안 받고 있어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서 가까이는 가지 않았죠 너무 선배인데 후배지만 뺀 심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아 인사도 안 했어요 따라 둘이 따라 둘이야? 따라 둘이 따라 둘이네 음악방송이면 이렇게 뭐 오다가다가 인사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대학 축제는 너무 바쁘고 공연하고 바로 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제가 또 뭐 굳이 뭐 인사하고 제가 가서 야 잠깐만요 우리 동생 결혼하는데 죽죠? 진짜요? 최악 최악 이런 것만 좀 안 하면 되지 근데 아무튼 뭐 팬심으로 아니 근데 팬심이 있었다 그래 최근에 집에서 MZ 문화를 공부 중이시라고요? 제가 이제 앨범을 되게 오랜만에 냈는데 코로나 전과 후에 뭔가 이런 팬사인회 문화라든지 이런 게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변했어? 예전에는 팬사인회가 하루에 100분 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빨리 빨리하고 넘어가시고 빨리하고 넘어가시고 앉을 새도 없이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딱 30분 정도만 오셔가지고 앉아서 한 2분 정도 대화를 하는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포토카드라고 이제 앨범을 사면 그래 안에 있는 포토카드가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포토카드의 이런 포즈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뭐 볼하트 체리피스 아 체리피스 강아지 강아지 이게 아궁방 아궁방? 네 아기쿵댕이 아기쿵댕이처럼 생긴 빵이 귀여운 빵인데 내 얼굴이 아기 내 얼굴 빵 그리고 뭐 고양이 아트 고양이 아트 고양이 귀 그러니까 포토카드나 이제 셀카 같은 거 요즘 찍을 때 요즘 친구들은 예전에 뭐 45도 각도로 살짝 틀어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45도를 안 하고 약간 정수리 샷으로 이렇게 이 위에서 찍어요 셀카를 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냥 이렇게? 이거 라떼예요 아 진짜? 안 쳐다보고 약간 이렇게 정면에서 약간 만약에 아 그래? 이렇게 위에서 찍고 이렇게 약간 여기 사선을 보고 약간 이 느낌을 보여주고 진짜? 아 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아니 그거 제가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 이상민 씨가 아 맞아 맞아 이거 뭐해? 나 이렇게 찍어 근데 어 맞아 맞아 원조네 그냥 이렇게 그거예요?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머리가 약간 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부담스러워 요즘 제 친구가 맨날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빈다 엠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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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뭐예요?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건 챌린지가 아닐까요? 챌린지 요즘 되게 많이 찍어요 요즘에 스모크 챌린지 엄청 핫하잖아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제가 어제 사실 바다 씨 앞에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보여줄 그건 아니고 왜 보여줘? 왜 보여줘? 바다 씨 앞에서 샀는데 뭔데? 스모크 다 샀는데 왜unt 바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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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b 우와 와우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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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름 없어 인재해 쟤 뭐지? 혜ได้ 하고 하는 거야 와 우린 힘이 없어 왜orship 쟤 뭐지? 혜 Sundеeto 뭐 하는 거야 와우 그게 참 잡IA 와, 강아지 떵같아! 춤추는 거! 춘 거에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여! 머리를 좀 익게 춰야지 힙하잖아요 멋이에요, 멋있죠? 너무 열심히 추면 안 되니까 분배 씨도 혹시 스모크 되나요? 아니, 저는 안 돼요 리얼 보여줘요, 리얼 보여줘요 진짜 잘 추시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파티를 안 해가지고 느낌대로 안 되면 CG를 우리가 워터밤이라고 쏴드릴 테니까 느낌대로 아니, 근데 전 진짜 이 춤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려요? 네네네네네 그럼 엔지한테 가르쳐줘봐 그러세요 엔지한테 한번 가르쳐줘봐 랄이 랍 랍 랍 랍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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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ace 감사합니다. 태가 있어요, 태가. 감사합니다. 따라하는데 따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치지? 그 알고 보면 오글 연기 전문 배우라고요. 제가 사실 외토리아로 데뷔한 줄 아시는데 제가 원래 미나민 시네오라는 데뷔를 먼저 데뷔를 해서 그때는 이제 좀 그런 연기가 많았죠. 좀 꽃보다 남자나. 캐릭터상. 네, 캐릭터상 그런 대사도 많고 그때 사실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박남자 아니야. 네, 좀 약간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신인의 마음으로 또 그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근석이 형은 또 되게 그런 것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욕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그래. 그 당시에 그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볼까요? 14년 전인데, 14년 전. 아, 미나리 있었네요. 아, 진짜. 이 장면 엄청 유명해요. 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제 여자입니다. 말 못했던 약간 사투리 나왔다. 어. 아. 이용구 씨. 줘봐. 다 씻은 사람은 빨리 나가. 수건남, 수건남. 네가 했으면 내가 씻을 수가 없잖아. 에티다. 에티다. 진짜 에티다. 21살 때, 21살 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투리가 나왔잖아요. 저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SBS, 목동 SBS에서 밤을 새고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데 제 여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말 못했던. 그동안 말 못했던. 아, 그러니까 제가. 말 못했던. 말 못했던. 말 못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말 못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느낀 거야. 연기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다 이 정도 다. 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조명하시는 형님들. 그 뒤에 대단을 다르게 해야지. 그러고 내가. 제 여자입니다. 뭘꼬라고. 내가 조명아. 그렇지. 우리 저 아까 그 분과하겠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았네. 그래서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아,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정용화 씨. 야구장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셨다고 하세요? 아. 아니 제가 그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어, 원태인. 그래, 비슷하게 생겼어. 닮았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 그래. 너무 닮았어.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원태인이랑 비슷해. 맞아. 진짜 닮네. 원태인이랑 비슷해. 맞아. 되게 잘생겼어. 뭔가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팬분들도 이제. 이걸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SNS 같은 거 보면. 가끔 셀카를 보면. 저도, 저도 모르게. 어, 내가 이런 사진을 찍었나? 싶을 정도 비슷할 때도 있었고. 그래, 그렇게 비슷하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제 하도 이제 정용화를 치면. 이제 원태인. 또 함께 나오니까. 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원태인 선수한테도. 그 소식이 갔는데. 정용화 씨도 원태인 선수 안다더라. 그래서. 원태인 선수랑 이제. 연락이 또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밥 먹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재정이 같으면. 미리 만나서 좀 라세스 풀어놓을 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 아까 대구 가져왔던. 그러니까. 저희 그 방송 나가기 전에 한 번 만나서. 네.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인서트라도. 인서트라도. 아, 인서트라도. 알았지요. 이 형이 만날 거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화 씨. 군인들의 인생을 180도 바뀌게 만들었다. 이건 뭐죠? 이게 군대 이제 휴게소 같은 데 또. 노래방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항상. 듣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하냐. 이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군색을 내네. 오오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까? 근데 좀. 가수만큼 잘 되는 건 사실.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노래방에서 잘하는 수준이 되려면. 바이브레이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 바이브레이션만 잘 따라해도. 어. 그 가수의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용인수 옛날에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하동균 선배님 많이 따라했는데. 제가 하동균 선배님 좀 보폭이 커요. 더 맞아.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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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난 늘 소리야 그래서 박영규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가르쳐주죠 이런 노래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그 가수의 느낌이 난다 업그레이드된 가수 없어요? 내가 볼 땐 홍기, 이홍기 노래 잘했죠 홍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또 있는데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이렇게 나와요 안녕 내 사랑 사랑 이렇게 불러요 잘가요 내 사랑 이렇게 불렀다 호흡을 뱉고 음을 내고 다 있어 다 있어 군대에서 애들이 좋아했겠네 이런 거 또 해주면 되게 좋아 대단하네 대단하네 아휴 아휴 아휴